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메시지에서 믿는 자의 모습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어떤 증거가 나온다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발견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게 두 번째였고요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의 자리로 모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처음 나가면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가니까 이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천명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오천명을 군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 예수님이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떡이 어떤 차이가 있죠 세상의 떡은 먹으면 좋지만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 부활에 동참한다면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데 그때 영원한 행복 기쁨 만족 평화가 온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걸 놓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오를 때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고 평생 살아온 게 너무나 악한 인생이라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십자가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려면 첫 전제가 뭐냐 내가 살아온 게 멸망의 길이었구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던 이 맛있는 물 맛있는 이 삶이 독이었구나 나를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독을 먹고 마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독을 끊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를 때 잠시 동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걸 놓친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올라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양식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양질의 양식을 받은 자는 35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모두 문제 끝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옷과 먹는 것과 주택 문제라고요 그거 끝나겠다 그 안에서 끝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람이 없게 만들겠다 목마름이 없게 하겠다 아쉬운 게 없게 만들어주겠다 참된 평화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갈급할 겁니다 뭘 갖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가져도 가져도 또 갖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싸우고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르니까요 그걸 가져야지 내가 해갈이 될 것처럼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니까 얻어야겠죠 싸우게 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이 귀신이 어디를 다닌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투쟁의식이 가득 찼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예수님이 양보하라고 했는데 난 절대 양보 못해 난 이거 싸워서라도 가져야 되겠어 하는 그런 자세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채울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병 이여를 가지고 여러분 떡 먹고 생선을 먹어서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떡들이 바구니에 열두 광줄이 남았잖아요 오천명이 먹고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모든 것이 채워져요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의 병 다 가득 채워져서 이 기쁨과 환희를 어디에 표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임을 그 시대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 교시대 사람 여러분 그 모세 시대의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먹었다니까요 40년간 하루에 한 번씩 내렸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그걸 걷어들여서 가족만큼, 가족 인원 수만큼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만나 통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 거두러 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나가면 가족 인원 수만큼만 걷어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뜩 걷어가지고 집에다 싸놨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그거 어떻게 되찍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나오고 먹지도 못하게 됐어요 가족 불량 외에 만든 썩었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음식 썩다 그러니까 싸놨어도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또 금요일까지 거두고 안식일 날은 예배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안식일 전 금요일 날 이틀 분을 모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시대에 그 만나의 기적을 만나 이렇게 체험했던 이 사람들만 그랬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기적을 행했더니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떡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단지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기적을 행해서 배고픈 사람 먹이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스라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헤롯대왕 쫓아내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저 로마 황제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편하게 먹고 살자 이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하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배부르게 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그 왕을 보필하는 자로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빛내게 만들어줄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내버려 두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구하는 데 거기에 관심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만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데 39절에는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하를 얘기하면 그 의미를 알아듣는 자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라고요 이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우병 이후에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요 그걸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나 그 생명의 떡을 잡아야겠구나 이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구십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면 찾아가셔서 일으키고 손 두 손으로 일으키고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아픈 곳을 싸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림을 연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안을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얻는 생명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것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하셨어요 신약은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증거를 가득가득 담아놓은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나를 왕으로 삼고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떡을 가졌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여덟 식구와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딴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방주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입으면 뭐합니까 홍수나무 끝나는데 방주 밖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홍수나무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초라해도 괜찮아요 심판날에 구원 받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서 실수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되니까 맞습니까 심판날에 살아날 길이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까 이거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빌립입니다 빌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하고 밥 먹고 잠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 이전에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놓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놓습니다 5천명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그랬더니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라는 기원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낸 오토라도 여기 다 먹이는데 이만큼이 더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계산이 너무 빨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밥 먹고 잠자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보다는 자기 계산이 더 먼저 앞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 잘 먹고 잘 살고 또 배부른 게 자기가 얻으려는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25절에 보면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라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삐 중에서 그래도 능력이 세 그러니까 그 라삐를 밤새도록 쫓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닌 겁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죠 썩을 양식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썩어 없어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썩어진 양식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관심들이고 내 육신을 거기에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힘을 자 그리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 앞에 뭐를 갖다 놔 그래놓고 의심합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한다고 나는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게 하는 건요 나한테 너무 많으니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없고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을 정주하는 게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자는 얘기예요 지금 세 명 세 종류의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빌립 계산이 빨라요 말씀보다 무리들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썩어질 육신의 거에 관심이 됩니다 세 번째 안드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해요 예수님한테 이 떡하고 갖다 준 거는 그래도 뭐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믿지 않은 거지 의심을 섞어서 의심이 살짝 섞여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두려워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메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실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내려오기를 밑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저물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끌고 거기에 묶여있는 배를 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보나움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배는 예수님이 아직 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를 거슬러서 예수님이 배 위로 쏙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원어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번째 부류는 뭐냐면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서 내 배가 막 내 인생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두려웠다는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이 일들이 나에게 있으면 정말로 이걸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위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